초콜라 진짜 이쁘다 그게 더 낫다니깐 진짜 맛있어 나비 현재들이야? 아이고 뭐 그루밍까지 어 한다 가족만 넘어가지고 할 때꾸나 있어 왜 너 지금 좀 미끄러지 많이 먹었어 그냥 쟤 이름은 인자 머리거든 거리다 장화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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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을 싸려고 털을 이렇게 했나봐 아우 많이도 싸네 잘 먹었나봐 사루 먹어서 사루 진짜 많이 쐈어 근데 배가 콜렁콜렁해요 아니 아까 많이 먹더라고 사루를 아이고 묻어 그렇지 아우 귀여워 건너니까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아 여기 넌 마당이다 마당 이야 똑똑하네 코 어떻게 배웠어 아 진짜 아우 귀여워 네 아주 다 묻어버렸는데 지 똥을 다 묻어버렸는데 아주 깨끗하게 안 보이게 묻네 여기 혹시 저기 앞에 뭉쳐진 것도 이거 또 똥 아니야 나온 거 처음일걸 얘 아 처음이야 아니 아까 안약은 이거 좀 넣어봐 근데 다 써? 까지 한 아까 약이 없었는데 한 번씩 안 갔는데 가져왔어 아우 만지 채워 아니 없어 아니 없어 없어 나올 것 같아 가만있어 약 넣어주는 거 아프지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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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던 거 없던데 없어 하나 더 사와 동물병원에서 어떤 거야 그러니까 사와 없어 짜도 안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귀여워 눈꺼비 아저씨 많이 좋아하시는 거야 영원아 나비아빠 나비아빠요 영원아 나비아빠요 치료를 해줘요 치료를 그래서 또 나비가 왔고 또 나비가 왔고 또 나비가 왔고 또 나비가 왔고 고맙습니다 저랑 입사동계 그러겠네 어머니 아이고 이뻐라 또 십발 씨렸어 응 뒤에는 장마 응 아이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주지 아이고 잘 들어가네 이제 지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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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영이가 고영이니까 어머 근데 진짜 너무 작고 귀엽다 너무 작고 그쪽마다 어 이야 멀적하고 똑같네 어디서 맞아 뭐지 무서워서래 어 무서운 거 봐 사람이 사람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 아하하 아까 딱 사냥하는 장화도에서 데리고 오고